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치동 최선생님 잘 보내드렸고요. 이 교시는 키움증권의 홍록기 산임연구원 유연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에 나오시는 게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한 번 나오셨는데 제가 인사 못 드렸나요? 저번에, 네, 저번에 나왔었는데. 오늘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밤에 강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중에 중국 주식시장의 이야기. 중국 주식시장의 흐르는 요즘 흐르는 리스크라면 정책 리스크인데 중국 당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그것을 알려주겠노라. 그런 거죠. 어떤 수치가 요즘 지표가 눈에 잘 들어오시거나 그러세요? 뭐가 중요해요 요즘엔? 뭘 봐야 돼요, 중국 시장은? 요즘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신용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일 것 같아요. 사회융자총액이라든지 신기위안화 대출, M2 증가율 이렇게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보고요. 그와 더해서 초단기물의 영래포 금리라든지 그리고 MLF 추이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뭘 측정하는 지표들이에요? 영래포나 MLF 같은 경우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해서 인민은행에 의해서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자금인데 아무래도 지금 사실 1, 2월 달에는 중국이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표가? 네, 시물 지표가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당국의 창구 지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위로 가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유동성을 회수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니까 뭐가 좀 그런 눈에 띄든가요? 최근에는 일단은 중국 증시가 계속 요즘 안 좋았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유동성을 중국 당국이 조이느냐 안 조이느냐 이게 불안하니까 혹시 조이는 거 아니야 하는 신호가 감지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가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좋아가지고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춘절을 기점으로 2월 19일 날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꾸준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증시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놀랐던 거는 전인대 기간에는 조금 계절적으로는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었는데 전인대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되었고 그 전날에 정의업이 시작됐거든요.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중국 양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에 나왔던 그 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원년에 해당하는 전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있었었고 그날 이제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가 있으면서 2021년도 중국 경제 목표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뉴스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좀 많이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춘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주가 수익률이 다른 글로벌들이랑 비교하면 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낙폭이 좀 많이 확대가 되면서 YTD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고 본토는 마이너스권이고 지금 홍콩이 플러스로 살짝 돌아서인 상황인데 지금 월화 수익률만 말씀을 드리면 CSI 300 같은 경우는 5.5% 하락을 했고 대표 지수인 상해 종합도 4% 넘게 하락을 했고 심천 종합이 기술주 성격이 짙은데 6% 넘게 하락하고 항생 종합도 2.6%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요즘 기술주 삼총사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항생테크, 과창판, 스타마켓이고 차이넥스트 이렇게 세 개를 보면 항생테크도 거의 7% 가까이 빠지고 과창판도 한 7.5% 그리고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8%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풀었던 유동성을 갚느냐 마느냐 하는 거라면 지금 미국 출시장 고민하는 것과 고민의 맥락이 같아요. 사실 비슷하죠. 결국은 그런 거죠. 그동안 유동성 때문에 잔치했는데 그 잔치 끝나나? 이런 거죠. 특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19가 어쨌든 발생한 국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경제 지표라든지 주가도 그렇고 유동성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선행 지표격인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경제성장률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잘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정책 정상화가 가장 빠르게 되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정책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언제 되감아 지느냐에 대해서 시장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경기는 좋아지고 회복이 되니까 그건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거는 주가에 다 반영했고 이미 그래서 시장은 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 당국이 유동성을 그럼 회수할 거냐 말 거냐는 뭘 보면 알 수 있고 무슨 발언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은 연준의 발언 내지는 또 시장에서 알려주는 국채금리 방향 이런 거 보면 유동성이 변화가 있네 없네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래포 금리도 있을 거고 공개 시장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고가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 정상화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의한 유동성 감소를 시장은 유동성 위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용 공급이 중국 주식이라든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용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차트에도 이제 보면은 좀 신용 유동성과 신용과 관련돼서 좀 이제 관련을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이제 다시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약 한 1조 5200억 위안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2015년도 후광통 열리고 중국 증시가 가장 버블이 그러니까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좋았었을 때 그때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를 보면은 한 2조 4천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2020년도 가장 저점을 보면은 한 수준이 1조 위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점으로 본다면은 거의 반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50%가 넘게 늘어난 수치거든요. 중국 시장에 이렇게 신용 매수가 많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네. 특히 속도도 좀 많이 빨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8월을 기점으로 그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8월에 더 이 수치까지 올라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이제 그 신용 유동성이 이제 중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해놓은 차트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중국의 신용 정책 신용 관련된 지표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융자 총액이라든지 신규 위안화 대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2020년에 그 중국 신규 신용 유동성 증가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 차트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32%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이게 이 32%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아 전체 GDP에서 신규로 풀린 신용 유동성이 이제 미치는 영향을 이제 블룸버그에서 집계를 한거든요. 미치는 영향? 네.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추천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사회 융자 총액에 의해서 이제 중국 경기에 그 유입된 그 자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입 자금들이 어떤 식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GDP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늘어난 사회 융자 총액 비율일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서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32% 수준으로 이제 고점까지 이제 고점을 갔다가 지금 30%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신용 사회 융자 총액이 많이 늘었다가 살짝 꺾이고 있는데 꺾이는 게 이제 변화의 조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 융자 총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의 지표예요? 대출의 총량인 겁니까? 민간 대출?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슬슬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관건이 이 지표가 얼만큼 천천히 내려오는지가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즘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그 신용 정책의 회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M2라든지 사회 융자 총액 증가 속도를 명목 성장률에 부합하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사회 융자 총액이라든지 M2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보다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부합하게 늘리겠다고 말을 고친 거거든요. 늘리겠다가 관건이 아니라 부합하게 물줄을 그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인대 업무보고 기점으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명목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를 했고 타겟 인플레이션을 3% 내외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6 플러스 3에서 9% 정도 늘린다고 보면 조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차트의 하락 속도가 좀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이 6% 이상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 시장 전망치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8%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대입하면 8 플러스 3 하면 1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발표하는데 6% 했다, 8% 했다, 6% 했다 이러다 보면 좀 대외 쪽에 발표함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6% 이상이다라고 상방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중국이 올해 신용 유동성 증가 속도를 한 11% 내외로는 용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작년에 중국이 신용 증가 속도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한 1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거니까 좀 완만한 유동성 긴축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어젯밤에 2월 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좀 이런 믿음에 힘을 실어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국장 상승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2월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사회용자총액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1조 7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9천억 정도였는데 조금 뻥치면 두 배 가까이 예상치를 진짜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신규 위안화 대출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한 9,500억 위안 정도였는데 1조 3,600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M2 증가율 역시 기존의 한 9.3%에서 10.1%로 다시 증가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 당국의 방향하고는 엇갈린 다른 2월 지표가 나온 건데 그 말은 중국 당국이 말만 이렇게 하고 봐주나 보다라는 신호로 읽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보다는 당연히 올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극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줄일 거면 2월 달에 이 수치가 나왔을 리가 없는데 2월 달까지는 수도꼭지가 아직 많이 안 잠겼구나. 그렇게 보고 괜히 많이 놀랐네 라고 하는 반응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럼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점검할 포인트가 첫 번째가 정말 추세적으로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유동성을 위축을 지금 당장 시켜야 될 정도로 흔히 얘기하는 부채 리스크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정말 그렇게 탄탄한지 이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회수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세 개를 점검해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초단기 유동성 공급은 좀 많이 회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살펴보면 지금 여전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걸 ML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이 2018년도 기점으로 가장 많이 핵심이었던 게 부채 축소 디레버리지 정책이었잖아요. 이때부터는 MLF가 2018년 3분기부터 감소세로 많이 접어들면서 거의 3조 위안대로 내려갔거든요. 2조 위안 정도 줄어든 건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만큼이 다시 그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조 위안 정도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총 규모가 한 5조 3천억 정도? 네. 5조 3,500억 위안 수준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레버리지 정책을 쓴 이후에 다시 최고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벌써 유동성 긴축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지표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인대 업무보고를 보면 중국 당국이 작년에는 부채가 많이 늘어나도록 용인했으나 올해는 경제성장률 만큼만 부채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위축됐는데 2월 달에 그와 관련한 유동성 지표를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아직은 조이는 것 같지 않으니 조인다고 했으니까 조이긴 하겠으나 이번 라운드는 아닌가 보다 라고 안심했다는 게 설명해 주신 결론이네요. 거기에 설명 과정에서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 MLF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은행에 의해서 지금 6개월 물 1년 물 이렇게 있거든요. 자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되는데 이게 계속 은행들이 돈 모자랄 때 인민은행에서 6개월이나 1년 물로 꼬가는 네. 그런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롤오버 되면서 계속 늘어나면서 돈 풀 때 은행들 보고 돈 빌려가라고 하고 이렇게 푸는군요. 중국은 알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까 전인대에서도 전체 통화량을 경제성장률 정도, 농목성장률입니다만 경제성장률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건 중국은 이렇게 통화량 통제를 합니까? 실제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리 타겟팅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통화량 컨트롤은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사실 좀 눈여겨볼 만했던 거는 중국이 금리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인하나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금리랑 통화량은 둘 중에 하나만 붙잡고 실제로 금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통화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중국 당국은. 알겠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중국 당국이 올해는 유동성을 줄인다고는 했으니까 슬슬 줄이긴 하겠죠? 네. 그렇죠. 부채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계속 인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20년도 총 부채 비율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사회과학원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의하면 중국 총 부채 비율이 2020년에 한 270% 수준? 그러니까 GDP 대비 270%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출처마다 숫자가 조금은 다른데 중국이 총 부채 비율이 낮게 잡으면 270% 높게 잡으면 300%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총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느냐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딜 에버리지 부채 축소 정책 이후에 제가 중국 부채 관련돼서 가장 의미 있게 많이 보고 있는 숫자가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중국이 사실 그림자 금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2018년도까지.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까지 그림자 금융이 좀 가파르게 늘어났었거든요. 오늘 이거 그림자 금융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갈 수는 있습니까? 그림자 금융이 실제로 제1은행권 대출을 하지 않고 실제로 거기서 은행 심사에서 탈락한 조금 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쓰는 빌리는 금융권인데 이런 금융권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장부에 잡히는 대출이 아니라 장부의 대출이 중국 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이 중국이 총 부채 비율 자체보다는 이런 장부 외 대출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디레버리지 정책 때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그림자 금융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이건 중국 당국이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가 봐요? 그 당시에는 굳이 컨트롤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은행권에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조금 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사실 좀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출처를 받아가지고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을 해줬었었는데 하기가 은행은 통제하니까 대출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건데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인민들끼리 혹은 기업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돈 거래군요. 그러니 누가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서로 알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대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사실은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그럼 그 외에 장부 외에 대출되어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쉽게 말하면 사채 개념이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초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018년도가 한 28조 위안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2조 위안까지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국면에서도 보면 전년 대비 한 4% 감소를 했어요. 이게 2019년도가 마이너스 하이싱글 자리였으니까 8, 9% 정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본다면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국면에는 확실히 감소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로 해서 4%, 5%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었고 저는 그런 점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도 살만하니까 좀 사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제어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경기 지표가 지금 1, 2월에 잘 안 나오니까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물 지표가 중요하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긴 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1, 2월 중국도 경기가 거의 올스탑 상태였으니까 지금 전망치 보면 다 Y, Y로 30%,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조금 믿음직한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좀 PMI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좀 12월, 1월, 2월 지표들을 보면 전월비로는 좀 경기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연초도 중국이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비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가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다시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어요. 당국의 계획 이하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지표 저 지표 봐도 지금 맘놓고 강하게 조이기 시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리는 주가라면 반등을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좀 조이는 분위기입니다라고 할 때는 주가가 좋기는 쉽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은 분위기는? 네, 지수 상승,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지수 상승 속도는 가장 빨랐던 게 작년 하반기 8, 9월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말 연초. 그런데 사실 그 정도 속도는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면 그냥 주식을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굳이 투자하려면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실적 나오는 주식 이런 거로 좀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자산 배분은 아니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국을 늘리자, 이런 말씀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당장 축소를 해야 될 만한 요인은 없다. 그러니까 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거는 아까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업종들이 고점 대비 그리고 이번 주 초간 수익률을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철강이랑 건축, 유틸리티, 이런 경기 회복이라든지 방어주 성격의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었고 보면은 뭐 전기장비, 헬스케어, 전자 좀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많이 빠졌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음식료 같은 좀 내수 업종들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철강, 건축, 채굴 부동산, 그리고 음식료 이게 전부 다 이번에도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지만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라는 테마에서는 다 하나로 분류될 만한데 음식료라든지 그런 소비재 이런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관들, 그러니까 연초에 그 순매수를 많이 했던 기관들이 팔았던 것도 있고 벨루에이션 부담도 있었을 텐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춘절 기관에도 그 지표들을 몇 개를 보면은 좀 내수가 회복되는 지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박스오피스 매출도 그 당연히 작년이랑은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재작년이랑 비교하더라도 YOR를 증가를 했고 또 온라인 판매에 힘입었긴 하지만 그 전체 소매 판매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온라인 소비도 그렇고 대면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뭐 좀 중국 내수에 관련돼서 좀 벨루에이션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국이 이만큼 경제가 온 거를 보면은 많은 14억짜리 인구를 대상으로 소비를 많이 활성화시켰던 게 커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정책도 있고 결국 고객이 14억짜리 인구들이 있는데 조금 이 정도의 좀 초기 시장에서는 네. 이 정도의 벨루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책임질만하다. 그리고 특히 이틀 전에 중국 국가대회라고 하는 국영 펀드, 그러니까 정부계 펀드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중국이 나름 시장에 의사소통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앞서서 자산 버블들이 많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을 압담을 하면서 쟤네들 너무 자산을 많이 풀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산을 많이 풀지 않았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위안화 자산들의 버블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했어요. 이랬던 중국 정부가 갑자기 낙폭이 과대해지면서 혜진이 이 시점에서 국가대가 유입이 된 것 자체가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시장에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자금 유입된 건 설이 아니라 확인된 팩트에 가깝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제 그 소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상을 좀 감인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스탠스가 계속 버블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현재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게 소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걱정하는 자산 버블이라고 하면 주식 거품이에요? 부동산 거품 쪽이에요? 중국은? 전부 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자금이 필요한 데가 아닌 조금 이제 부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과했던 업종들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뭐 1선, 2선 도시들로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억제할 필요성을 좀 사전에 느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걸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싶기는 한데 걱정할 만한 가파른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신호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기가 저는 빨라야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이 괜히 또 머뭇머뭇 또 그러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하반기라도 하반기에 앞서서 한 달 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네. 그건 충분히 선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항상 시장은 그게 걱정이 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춘절 이후부터 어제까지 흐름은 너무 빨리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경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을 만큼 좋았는데 네. 굳이 범위를 나눠보자면 제조업 수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게 내수 소비 이런 쪽으로는 잘 안 갔던 네. 그게 걱정이기는 해요. 코로나 다 잡고 잘 문제없이 돌아갔는데도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 관련돼서도 중국이 아까 내수를 강조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의 중요성을 알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긴 했었는데 실제로 다른 지표들은 다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 증거로 끝났는데 소비만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소비랑 직결될 수 있는 지표들 예를 들면 고용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그리고 소비 심리 관련된 지표들이 부진했던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도 폐막식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친고용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한 가처분 소득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이걸 뜯어보면 별로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중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보면 3만 2천 위안으로 YOY로는 4.7%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나눠서 보면 도시가 3.5% 정도 증가를 했고 농촌이 6.9% 증가를 했는데 2019년도 증가세가 한 5.8% 정도였거든요. 이거에는 당연히 못 미치고 2.3%의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더라도 많이 못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임금 소득 비중을 나눠서 보면 실제로 1인당 임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YOY로 4.4%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순영업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년 대비 1.1%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임금들은 성장세가 더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꾼 게 전부 다 순자산 소득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라든지 부동산 수익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자산 소득 순양도 소득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6.6% 정도 성장을 하고 8.7% 증가하면서 다른 임금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전체로 본다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나는 폭은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 더 작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가 꺾인 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소비 지표가 빨리 올라오게 하는데 이걸 좀 방해하는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중국에서는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생산 PMI 이런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설명해 주셨던 유동성 지표들 이게 시장에는 더 예민한 영향을 줄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가장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표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뭔가 제도 돌아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다르고 미국하고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당국이 정책 대응하는 방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전문가가 더 중요한 시장 같아요. 좀 보기가 아무래도 시장이 실질적인 기업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책 스탠스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정책을 보려면 중국어나 아니면 최소 영어로 보더라도 사실 좀 없고 중국어로 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접근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만약 중국의 정책이면 시진핑 시진핑한테 신이 나타나서 시진핑이면 이름은 진핑입니까? 아, 네. 아, 그렇겠죠? 신이니까. 진핑아, 내가 네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그렇다고 네 개인적인 소원 말고 무점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중국의 국가로서의 뭔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으면 안 풀리는 숙제가 하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해줄게라고 하면 그분은 무슨 소원 빌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국 증시를 투자한 데 있어서 최근? 아니, 최근 아니고 2, 3년간 가장 어렵게 하고 하는 첫 번째 요소는 결국에 미중 갈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는 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그러니까 중국 GDP가 미국 GDP의 지금 70% 정도 수준인데 이게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도 없었었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더 강한 압박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처럼 하진 않겠죠, 바이든이. 조금 더 전공법을 쓸 텐데 이런 압박은 꾸준히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 내수 정책을 펼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의존도를 완전히 확립을 해서 그러니까 인구는 확실하니까 자기네가 생산을 하고 자기네가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자생적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미국의 대외 압박들이 있더라도 속도는 슬로우다운 해지겠지만 미국을 계속 따라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중 갈등이 아까도 최근 들어서 조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와서 미중 갈등이 수위가 높아지는 게 횟수가 적어지길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수 의존도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더욱더 조금 의존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은 될 수 없습니까? 즉 이게 미국 중앙은행도 주식 올라가고 양극화되고 하는 게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노골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중국 에스텐스는 잘 모르겠어서요. 조금은 사설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자료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추세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건 맞는데 지금까지 제일 빨리 회복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진짜 부양책을 빡 썼는데 이번에는 부양책을 되게 살살 약하게 조금씩 조금씩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저는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풀어서 중국이 50만 원 정도 수혜를 받고 이 50만 원은 스피로버 효과로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2008년도가 그런 양상이 왔었는데 중국이 세계 살렸다고 본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때 경기 펀더미터 예를 들면 외환보육으로 한다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의 탄약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 싶어서 그 규모를 최대한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50만 원만 풀 테니까 목표는 예를 들면 48만 원을 우리 중국인을 위해서만 쓰자. 그러니까 그 2만 원 정도 어느 정도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한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부양책을 가장 빨리 걷어들이면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스피로버 효과되는 수혜들을 다른 나라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부양책이 쌓여야 되는 기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죠. 세계 경제로 보면.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러다 보니까 환율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위아나가 지금 사실 근 3년 동안 항상 위아나 환율을 움직이는 첫 번째 변수가 미중 갈등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관련해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작년 5월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위안 달러가 환율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위아나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금 사설이지만 중국이 부양책을 일찌감치 축소를 시키고 미국이 더 부양책을 많이 쓴다면 즉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달러 약세인 거고 위아나 강세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아나 자산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미 수출 의존도보다는 내수로 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면 미중 갈등이라는 큰 틀 내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거라든지 자기네들이 먼저 부양책을 축소시켜서 다른 나라들이 더 국고를 소진하는 기관들이 길어지거나 더 많이 소진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치적인 것에 넘어가면 출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 당국이 좀 유동성을 풀어서 증시 부동산을 살려서라도 내수부양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답을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이 열심히 돈 풀어서 사실 그 돈으로 지난해 중국이 수출 잘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부양 정도는 된 것 같으니 오히려 거품을 좀 걱정하는 쪽이 좀 더 강하다. 외국 보고 더 고생하라 이거죠. 더 노래가 더 오래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키움증권의 홍록기 선임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밤에도 좀 가끔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